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악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악트의 현찬입니다 드디어 지난주 영상에서 올렸던 이벤트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QCY T1 제품 4개를 준비했었는데요 화이트 제품 2개와 그리고 블랙 제품 2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갖고 싶은 제품을 지원을 받았는데요 거의 100명이 넘는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제가 원래 평소에 댓글에 답글을 다 다는데 좀 바쁘기도 했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댓글을 누구는 달고 누구는 안 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하트만 누르다가 그 뒷분들은 하트조차도 못 눌러드렸는데 어쨌든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구글에 랜덤 뽑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랜덤 추첨기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에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닉네임을 제가 다 입력을 해 가지고 랜덤으로 추첨을 해 가지고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색상의 구분 없이 갖고 싶다고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인원에 맞게 골고루 이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입력을 해서 뽑았습니다 지난 이벤트 때는 네이버 사다리 타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걸로 할 수가 없었고 랜덤 추첨기로 돌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첨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트 컬러 의외로 화이트 컬러를 뽑아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랜덤 추첨기로 돌려서 최종으로 뽑힌 두 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석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일드캔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블랙 컬러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컬러 두 분은 첫 번째 바로 쓱쌍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당첨자 바로 아웅아웅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이분들께서는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인스타 DM으로 제 인스타 아이디가 제 채널에 나와 있잖아요 제 인스타 아이디 DM으로 메일 주소를 보내주세요 댓글로 답글 안 달아주셔도 돼요 댓글로는 감사합니다나 뭐 그냥 그런 표현만 해주시면 되고 메일 주소는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유튜브에 메일 주소를 달면 지난번 이벤트 때도 그랬지만 스팸성 댓글로 이렇게 삭제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스타그램 DM으로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메일로 답글을 드려서 주소랑 이제 받으실 주소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편물을 보내려면 우체국에 가면 받는 분의 성함 그리고 주소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정보 같은 게 유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 불안함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주변에 무인 택배라든가 다른 곳으로 대체해서 받으실 수 있는 주소가 있다면 그걸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순수하게 선물만 보내드리고 바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일 주소를 끝까지 안 알려주시고 계속 계속 연락이 없으시다면 자연스럽게 이 선물은 다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한 주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선물을 수령할 그 어떤 답이 없다 그러면 다른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분 당첨자 네 분 축하드리고 앞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빨리 저는 이 영상 올리고 여행 영상을 빨리 편집해서 올리고 그리고 댓글에 제가 많이 찔렸던 건 건축 영상 좀 올려주시라는 댓글을 좀 읽었는데 좀 찔렸어요 안 그래도 여러분 여러 가지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많고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벤트 참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달 이벤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